안녕하세요 피치 인베스먼트의 피치데디 피치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터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의 영상에 말고 우리 딸아이 새아 새아 그 계좌 아니 새아 새아 그걸 얘기해 줘야지 새아이 채널은 샤르망 입니다 샤르망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제가 오늘 200명이 넘어서 저의 계좌를 전격 공개합니다 오늘은 저희 딸아이와 하고 저의 계좌를 공개를 하는데 제가 오늘 200명 넘은 기념으로 오늘은 퍼센티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딸아이 거 하고 제 거 저희 딸아이는 평균 매수가가 20만원에 넘고 37주 가지고 있구요 저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퍼센티지로서는 한 200%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한 시기는 2015년도부터 2017년, 2018년 초까지 매월 분할 매수를 했구요 2018년도 초에 사상 최고가 37만원에도 안 팔았었죠 그때는 최소 50만원 이상 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13만원까지 가는 최악의 상립 사태를 맞습니다 작년에 작년 한 9월 이었죠 그렇게 하고 올해 코로나 사태 때 되게 많이 빠졌었죠 그래도 계속 홀딩 추가 매수는 못했어요 제가 미국 주식을 하는 바람에 추가 매수는 못하고 계속 매수한 거 홀딩 하고 있었죠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딸아이 샤르망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시구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셀트리온 30만원 넘고 40만원 넘고 50만원을 향해서 고고 세아 화이팅! 화이팅! 끊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도 고 고다랑 고도